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 시설에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산대교층이 이에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법원이 일산대교 측에 손을 일단 들어준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 31개 한강다리 중에서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고 있던 일산대교. 마지막으로 이 지사가 결재를, 전 지사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결재를 했었는데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산대교 그 논란들 좀 정리해 주시죠. 일산대교가 개통된 것은 2008년 5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14년 동안에 김포, 고향, 파주 이쪽에 계신, 다시 말해서 경기도 서북부 지역에 사실은 주민들께서는 통행료를 지금까지 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소형차의 경우는 한 번 지나갈 때 1200원, 왕복하게 되면 2400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하고 나갈 때니까요. 그리고 대형 차량의 경우는 2400원입니다. 그러면 4800원이 됩니다. 이걸 연으로 따진다면 연 60만 원, 대형차는 트럭이라든가 생계를 해야 되는 분들은 연 12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거기다 요즘 가정마다 차량 한 두 대 정도씩 되거나 또는 긴급하게 다닐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연 거의 4,500만 원의 비용들을 이 지역 주민들만 내는 겁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 수도권, 경기도까지 있는 곳에서 유일하게 이 다리만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사실은 돈을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유료 도로법에 따른다면 대체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료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다리를 지난데 2분 걸리는데요. 만일이면 이 다리를 지나다니지 않고 가기 위해서는 22km, 22분 정도 이상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 도로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대체 도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유료로 받아서는 안 되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1996년부터 이 기획이 됐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이 나중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 초기의 조건 그대로 왔는데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2038년까지 이 지역 주민들은 다른 한강 다리를 지나는 어떤 다리로 돈을 내지 않는데 매년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논란이 돼 왔었고요. 그래서 공익처분에 따라서 이 다리를 우리가 다 비용을 지불하겠다. 경기도에서요? 경기도에서 주식회사 일선대교와 국민연금공단에 지불하겠다. 다 해주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해서 긴급한 공익처분을 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이게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신 경기도에서는 반드시 무료화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지역 주민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반드시 무료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청원까지 올라가 있고 일단 일산대교에 대해서 공익처분을 내렸던 경기도의 그 처분에 대해서 법원이 일산대교 측의 손을 두 번 연속해서 들어줬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행정처분의 경우는요. 일반 민간에서 긴급하게 갑자기 할 경우에는 손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손실을 막기 위해서 가처분 소송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법원에서 인용을 해줍니다. 두 차례 인용이 된 것인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재산상 또 운영에서는 자본주의 시장주의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의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일단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그런 처분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경기도에서 과연 이 비용을 지불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다는. 그래서 일단 세 번째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는 정부거든요. 지방정부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의회랑 다 이미 협의가 돼서 올해만 해도 60억 원의 그런 손실 비용을 다 지불하기로 이미 협의가 돼 있고요. 내년도에도 290억 원이 일단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산대교 측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는 전혀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사안이 말씀드린 것처럼 14년 동안 수많은 주민들 그리고 남경필 전 지사 때부터 이 사안이 추진이 돼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일산대교와 연금공단에서는 거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께서 잊고 있는 이 엄청난 피해 그리고 헌법상 이동의 자유 통행권, 기본 통행권이 지금 불법적으로 유료두료법에 의해서 불법적인 거거든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번 가처분 인용을 한 것은 통상적인 그런 절차에 따라 인용됐지만요. 본안에서는 분명하게 아마 국민들의 편, 또 이 지역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편을 들어서서 아마 들어주실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역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은 사실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네, 가처분이 하나 있고 본안 소송이 있는데 시급히 내리는 이제 가처분에서 일산대교에 손을 들어준 거라는 이런 말씀이고 법원에 일단 본안 소송에서 상당한 다툼이 예상된다. 그런 얘기까지 있어서 어떻게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 일단 여기서 가장 많이 걸려있는 분들이 주민들이에요. 고향, 김포, 파주 이분들, 지자체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그럼요. 대한대교에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무료화 한 이후에 다시 또 유료화 처분이 됐거든요. 이제 돈을 내고 다녀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피켓 시의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항의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계되는 주요한 지자체들, 고향시라든가 또 김포시, 파주시에서는 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서 항의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입장 성명도 발표했고요. 경기도의 이현규 행정부지사 그리고 다른 시장들이 함께 모여서 긴급 기자회견도 하는 등 굉장히 강한 항의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에 또 국민청원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통행의 자유, 다른 분들은 다 무료로 가는데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벌써 14년째 수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산대교 측에서 지금 이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일산대교 측과 계약을 할 때 선순위체 8%, 후순위체 20%로 해서 그 모든 비용을 이자로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낸 그 혈세들이 다 그리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18%가 일반적인 대부업의 평균 이율입니다. 평균 연 비율이죠. 사실 일산대교 주식회사 일산대교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고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에 돈을 빌려줬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왜냐하면 공단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런 회사를 만든 거죠. 그래놓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혈세 모든 걸 다 가져가는데 그것도 대부업, 고리대금업업을 하는 것보다 더 비싼 20%입니다. 이자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과 경기 서북부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섹스피어의 소설 베니스의 상인 아시죠? 거기에 보면 샤일록이라고 하는 고리대금업자가 있습니다. 나중에 칼로 신체까지도 의자를 받아가겠다면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독자들이 그걸 읽고 어렸을 때 저도 깜짝 놀랐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가 하는 행태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역민들이 낸 그 수많은 혈세를 지금 고리대금업보다 더한 비용을 받아가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충족시킨다. 물론 자본주의 사이에서 계약은 존중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이제는 서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지금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미 모든 비용을 다 보전해 주기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수익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산대교 측과 국민연금공단에 협상에 나서라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승용차로 한 달 통행만 해도 6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산대교 무료화 이재명 후보가 지사 시절에 마지막 결제했다는 그런 정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당시 결제를 했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얘기들도 좀 있을 것 같고 혹시 최근에 어떤 반응 없습니까? 최근에는 저희가 정치권으로 가셨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에게 직접 메시지는 오지 않고 있고요. 아마 그러나 그 이전부터 벌써 올해만 해도 올 초부터 벌써 수십 차례의 그런 회의와 기자회견 그리고 도의회의 협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냈었고요. 최근에도 그런 메시지를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교통권을 지키고 공정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최근에 저희가 들은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 이전부터 일산대교의 문제는 국민들의 교통기본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동의 자유, 통행의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한 지역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이대로 간다면 2038년까지 경기도 서북부 지역 주민들만 엄청난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 다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이미 유승민, 국민의힘 후보죠. 유승민 의원도 지난번에 대선 후보로 나설 때 그런 공약을 했습니다. 비슷한. 그리고 남경필 전 지사, 과거의 한나라당 국민의힘 전신이죠. 지사께서도 이 상황을 추진했었고요. 단지 이것은 이재명 전 지사만의 공약이 아니라 경기도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행의 자유를 걱정하고 헌법을 지키겠다는 분들은 다 얘기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연금공당과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기업이라면, 이게 사기업이라면 사실은 또 이해할 부분이 좀 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이고 공적인 행위를 하는 곳이라면 바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최소한 협의를 하고, 국민연금공단도 손해보지 않고, 또 우리 경기도민들도 피해를 보지 않으실 수 있도록 그런 협상을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면 된다는 측면에서. 협의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일산대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양측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하면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읽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배임의 문제가 있는데요. 자신들이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데 이익을 조금만 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부의 걱정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산대교 측에서는 2038년까지 나올 수 있는 모든 추정을 7천억 원 정도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저희가 추산을 해봤을 때 이게 약 2천억 정도입니다. 일산대교 측에서는... 5천억 차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일산대교 측에서는 할인율을 고려하지 않고 미래 시점의 매출액을 최대치로 잡은 거고요. 운영 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합산해서 기대치를 아주 부풀린 액수거든요. 이 액수는 사실은 어디 가도 그렇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에서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 결과, 이 내용을 산정하게 되어있거든요. 법원에서 제시하는 액수와 일산대교 측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일산대교 측에서는 사실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행정당국의 노력들 그리고 경기도 주민들의 정말 경기도민들께서 간절하게 원하는 상황이거든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또 일산대교와 국민연금공단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복하게 호소드립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이 아니냐, 성과 내려하다가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소송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만약에 정책도 이렇게 하는데 국정도 이렇게 운영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비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정치공학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경필 전 지사라든가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다른 정치권에서도 이 얘기를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도민들이 이렇게 14년 동안 고통받아왔고 앞으로 17년 동안, 2038년까지 이대로 가야 됩니다. 만일의 경우 일산대교 측에서 그대로 주장하면요. 그렇다면 이런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알리고 행정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밤낮 없이 저희들의 좋은 정책을 만들고 일산대교 측에도 호소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 또 도민들의 아픔과 여러 가지 불만 섞인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국민들의 고통을 풀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그런 통행권, 기본 통행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장하면서 지금 불법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대체대로가 없기 때문에 이 다리에서는 원래 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불법 상황도 해소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그리고 경제 침체 때문에 많이 어려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주민들이 앞으로 17년 동안 또 더 고통받아야 된다. 이것은 공기업인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풀어줘야 될 중요한 현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 질문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료화가 다시 진행됐고요. 이제부터 경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입장이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일단은 법원의 판단을 저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요. 법원의 판단을 항상 존중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차례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인용에 대해서 저희는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마지막 본안에서는 이런 헌법상의 문제, 법률상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고통받는 경기도민들의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법원에 드리는 것이고요. 함께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삼계시, 김포시, 파주시, 또 고양시랑 함께 같이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 더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고통받고 이런 불만을 제시하는 시민들께도 세계시의 시민들과 경기 북부 지역의 도민들과 함께 저희가 좋은 그런 방안들을 제안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화답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일산대교 측과 저희가 가슴을 터놓고 화심탄회하게 계속 협상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산대교나 국민연금공단이 이제는 고리대금업을 하는 그런 잘못된 행태에서 벗어나서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공기업답게 해달라는 것들을 저희가 협상을 해나가고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잘못하면 현장에서는 이런 불만 섞인 도민들이나 주민들께서 각종 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도 예견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요. 또 국민들께 호소드리고 또 법정에 호소드리면서 반드시 무료화를 관철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협의가 타결됐다는 소식 들려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